보호의 이유입니다. 우리 2형식 문장을 주어동사 보호 주격보호가 주어를 보충설명한다. 여기 있는 보호가 주어를 보충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보호를 주격보호라고 해요. 이걸 2형식 패턴이고요. 5형식 패턴에서 목적어 목적격보호라고 하고요. 우리가 지금 ab라고 간단하게 쓰고 있습니다. b가 a를 보충설명하죠. 즉 목적격보호는 목적어를 보충설명한다. 그래서 보호, 보호. 그래서 2형식에서의 보호, 5형식에서의 보호를 살펴볼게요. 보호는 형명이죠. 그래서 형형사, 명사가 보호가 될 수 있는데 형형사, 명사의 범주가 좀 넓다 보니까 여러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유닛 1에서 그러니까 2형식에서 다루는 것은 유닛 하나만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주격보호라고 해서 주어를 보충설명하는 보호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그러한 보호를 취하는 동사가 어떤 것인지를 잘 보는 게 중요하고요. 나머지 22에서 유닛 26까지는 전부 5형식에서 쓰이는 목적어를 보충설명하는 목적격보호입니다. 보호라는 개념 자체는 영어로는 이제 complement고요. complement. 그럼 보충하다죠. 그런데 이거 구별하셔야 돼요. 칭찬하다 하고 다른 겁니다. 칭찬하다는 complement. 발음은 똑같은데요. 가운데가 i죠. i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칭찬하다고요. 그래서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i고요. 그래서 동사로는 보충하다. 그리고 명사로는 이제 보충어 또는 보호입니다. 주어를 보충설명하는 게 주격보호고요. 목적어를 보충설명하는 게 목적격보호다. 자 한번 보시죠. 유닛 내려가셨어요. 유닛 21. 다양한 주격보호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보호는 형, 명인데 다만 특히 이 형용사 되는 것의 범주가 좀 넓고요. 명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품사, 형용사, 명사를 떠나서 형용사 역할, 명사 역할 할 수 있는 것이 다 오다 보니까 아래쪽에 대명사, 명사, 형용사 또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구 그리고 부정사, 동명사, 군사 명사절 너무 많이 올 수 있어요. 자 밑에 보겠습니다. 부정사, 동명사, 명사절도 주격보호가 되는데 이제 주어가 무엇인지를 보충설명한다. 이렇게 나오죠. 자 현재 분사가 보호로 쓰이면요. 능동성을 가지고요. 과거 분사가 보호로 쓰이며 수동성을 갖습니다. 213번에 Our prime purpose in this life is to help others. 자 이즈라는 동사 보입니까? 네 이즈가 B동사죠. 사실은 보호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 보호를 갖는 동사, 보호가 뒤따라 나오는 동사를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 형식 동사, 즉 보호를, 주격 보호를 갖는 동사 중에 가장 대표적인 동사 바로 B동사입니다. Is, M, R, was, war. B동사 다음에는 보호가 와요. 그래서 이 to help others는 앞에 있는 purpose를 꾸며주는, 보충설명하는 보호이다. 자 214번에 The least expensive education is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는 동명사구가 보호가 되어서 가장 저렴한 교육은 실수로부터 배우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215번 한번 보시면 The duty of the court system is to protect the rights of the people. 자 역시 마찬가지로 B동사가 있고요. 그래서 to, 부정, 사, 구가 보호가 되어서 앞에 있는 우리 사법체계의 의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사법체계의 의무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to, 부정, 사, 구가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219번 한번 보시면 You should stay focused. 이번에는 stay라는 단어가 나오죠. 자 stay라는 단어는 이렇게 써볼게요. 필기합니다. 주어, 스테이, 보호, 마침표 빵 그죠? stay라는 단어는 물론 일형식으로 머물다 라고도 쓰이지만 뒤쪽에 보호를 취하면 어떤 상태를 유지하다가 됩니다. 그래서 You should stay focused. 집중하는 상태를 일상의 타스크들의 집중하는 상태를 유지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도식화해서 머릿속에 잘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마찬가지예요. 아래쪽에 보시면 remain이라는 단어도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똑같이 필기를 한번 해볼까요? 주어, remain, 보호, 마침표. 그래서 어떤 상태를 유지하다라고 할 때 stay하고 remain 의미가 같습니다. 뒤에 보호를 취하고요.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unresolved한 상태를 유지하다. 오케이? 그 다음에 221번에 가시면 My point is dead이라고 하면서 자, B동사가 나왔으니까 뒤쪽은 보호가 올 텐데 보호가 좀 길어요. 명사절입니다. 됐절 이만큼이 명사절이에요. 내가 하고자 하는 말, 내 요점은 We are spending too much time on details. 너무 세후적인 것들에 시간을 너무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222번 보시면 Question is not whether we will die, but how we will live. 이만큼이, 그죠? whether 주어동사도 끼어들어 있고 전체적으로는 나레이법비 구절이죠. 나레이법비 구절. 사실은 이제 여기 전체 합치면은 이제 여기도 지금 주어동사가 있고요. 주어동사, 주어동사 하나, 또 주어동사 둘 해서 절이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거죠. 하나절, 그 다음에 두 개의 절. 그래서 이 명사절 두 개가 보호 역할로서 앞에 있는 Question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나레이법비로 연결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정리된 게 중요하다 그랬죠. 책에서, 문법 책에서 큰 테마가 아닌 마치 소소한 듯이 표로 정리해도 놓은 많은 표현들이 엄청 중요합니다. sim 투부정사, appear 투부정사 그 다음에 prove turn out 투부정사 이 뜻을 다 아셔야 돼요. 그래서 뭐뭐인 것 같다 또는 뭐모로 판명나다 증명되다 뭐뭐하게 되다 come 투부정사 엄청 많이 쓰이죠? come 투부정사 come 투부정사 이렇게 나오면 뭐뭐하게 되다 예를 들어서 come to realize 깨닫게 되다 come to love 좋아하게 되다 뭐 이런 식으로 come to understand 이해하게 되다 해픈 투부정사 우연히 뭐뭐하다 해픈 투부정사 우연히 뭐뭐하다 자, 이런 것들도요 투부정사가 이제 보호로 쓰이는 건데 뭐 이렇게 합쳐져서 수거처럼 머릿속에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보시고요 226번에 we seem to learn we seem to learn life's best lessons at the worst times 삶의 제일 좋은 교훈은 최악의 순간에 배우는 것처럼 보인다 심투부정사 어려운 말로 사역동사 네, 그래서 a, b 하면 a를 b하게 make, have 만들다 let 허용하다 허락하다 그 다음에 지각동사라고 해서 see, a, b hear, a, b watch, a, b 점점점점점점 뭐 notice observe 이런 거 다 지각동사에 들어가거든요 a가 b하는 걸 보다, 듣다 느끼다 이런 거예요 자, 이때 이 b가 바로 이제 목적격 보호죠 그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이만큼 있다 말이야 동사 원형도 되고요 ing도 되고 pp도 되고 형용사, 명사인데 또 마찬가지예요 이 혁명은요 품사 혁명이 아니라 여러 가지 형용사 역할을 하는 것 또는 명사 역할을 하는 것이 될 수 있고 그 다음 이 네 가지가 언제나 올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목적어가 어떤 것인지에 따라서 그 다음에 동사는 또 어떤 것인지에 따라서 동사 원형이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목적어가 수동이면 과거분사가 오고요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중에 하나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중에 하나가 쓰일 수 있다 그리고 시험에서는 이 자리에는 절대 뭐가 쓰이지 않는다 사익동사 지각동사의 목적격 보호 자리에는 투부정사를 쓰면 큰일 나는 것처럼 시험에서 계속 내죠 사실상 문제를 이해하고 글의 내용이라든지 어떤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는 투부정사가 있건 없고 상관없는데 시험에서는 이상하게 이 자리에 투부정사 쓰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지를 가지고 계속 테스트를 합니다 자 그래서 동사 원형을 쓰지 투부정사를 쓰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옆에 가시니까 또 call a,b, find a,b, keep a,b, leave a,b 다 5형식 동사인데 a를 b라 부르다 find a,b, a가 b라는 것을 깨닫다 keep a,b, a가 b 상태를 유지시키다 leave a,b, a를 b 상태로 남겨도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형명이고요 형명 a가 수동적이면 pp 형태 오는 건 당연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 지금 이렇게만 썼지만 어마무시하게 많은 거 위에서 봤어요 그죠 5형식 동사들입니다 그래서 want a 투부정사 cause a 투부정사 expect a 투부정사 ask a 투부정사 allow a 투부정사 뭐뭐 a 투부정사 이렇게 외워두시면 좋다고 했죠 a가 투부정사 하기를 원하다 그렇게 만들다 기대하다 요청하다 허락하다 불러보려고요 마찬가지예요 a가 수동적일 때는 과거분사를 쓴다 그래서 대부분의 5형식 동사에서 목적어 즉 a b 할 때 a가 수동적인 존재면 b 자리에 과거분사를 쓰는 것은 맞습니다 예외도 있지만 그거는 공통으로 생각을 하시고요 그 외에 자 보시면 여기 있는 아이들은 want cause expect ask a law 이런 아이들은 a가 능동이면 투부정사를 써야 돼요 투부정사를 동사 원형을 쓰면 큰일 납니다 그죠 그런데 사획동사 지각동사는 a가 능동일 때는요 뭐 ing까지는 괜찮은데 동사 원형을 주로 쓰고요 아니냐 ing도 많이 써요 지각동사 같은 경우는 그런데 투부정사 쓰면 큰일 납니다 알겠죠 이렇게 나눠지죠 자 하나 더 필기하시면요 그리고 또 help a b가 있어요 help a b 얘는 또 또 특이해 얘는 또 특이합니다 왜 그러냐 이 b 자리에요 밑에 따로 정리해드릴 건데요 b 자리에 투부정사도 쓸 수 있고 동명사도 쓸 수 있는 또 유일한 녀석이야 그죠 아 피곤해 아 피곤해 투부정사도 되고요 동사 원형 써도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돼요 그 외에 뭐 예를 들어서 ing 형태 pp 형태 이런 거 하나도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를 또 테스트해서 고등 내신에서도 많이 다룹니다 help a b 써놓고 이 b 자리에 예를 들어서 뭐 투부정사가 있으면은 그 자리에 ing를 써놓는다든지 pp 형태를 써놓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아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는지 그죠 오직 두 가지만 옵니다 a가 b 하는 것을 돕다라는 패턴에서는 투부정사 동사원형 a가 투부정사 하는 걸 돕다 a가 동사원형 하는 걸 돕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O형식 패들이 너무 중요한 거 보이시죠 하나씩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부정사가 목적격 보호로 나오는 경우에요 지금 예를 들은 게 지금 want a 투부정사죠 그렇죠 자 일일이 선생님이 여기다가 지금 필기를 다 해놨지 이거 왜 이렇게 해놨을까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쓰이는 동사에는 want, expect, ask, order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외워서는 안 돼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하나가 너무나 큰 의미를 갖기 때문에 want a 투부정사에 집중해서 한번 써보시고요 또 expect a 투부정사 집중해서 써보시고 자 우리가 천일문이라는 이 책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쭉 정리가 되어서 나오는데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고등 과정에서 수능 지문이든 내신 영어 지문이든 지문을 읽다 보면 동사 a 투부정사 패턴이 엄청 많이 쓰이고요 그걸 가지고 시험도 내고 그 다음에 문장이 길게 이어질 때는 그걸 뼈대로 해서 해석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를 도식화해서 좀 익히시는 게 좋다라는 것이죠 자 232번에 보시면 I want my life to have a positive influence on others 나는 내 삶이 좀 더 긍정적인 영향력을 줬으면 좋겠어요 부터 시작해서 expect a 투부정사 ask a 투부정사 order allow a 투부정사 enable a 투부정사 force a 투부정사 persuade a 투부정사 encourage a 투부정사 cause a 투부정사입니다 또 있을걸요 read a 투부정사 advise a 투부정사 remind a 투부정사 want a want은요 경고할 때 보통은 뭐 하지 말라고 경고를 많이 하기 때문에 not to 부정사가 많이 나와요 get a 투부정도 너무 또 중요하죠 a가 투부정사 하도록 만들다 get a 투부정사 자 이렇게 일일이 필기를 해드릴 만큼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라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다 한 번씩은 손으로 써보시고요 손으로 써보는 거 중요합니다 영어 노트에 정리하시면 더 좋죠 그래서 이제 시시때때로 펼쳐서 다른 과목 공부하시다가 또는 뭐 다른 일 하시다가 심심할 때 펴가지고 advise a 투부정사 want a 투부정사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리드가 나오면 뒤쪽에 이런 구조가 나오지 않는지를 아예 예측할 수 있는 게 제일 좋죠 그러면 항상 이렇게 나오는가 그건 아닌 건 또 다시 확인드립니다 목적어가 수동적인 존재면 pp가 나온다든지 그런 것도 당연히 있으니까 그렇게 100% 이렇게 쓰이는 건 아니지만 워너 이렇게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 패턴으로 익혀주시면 쓸모가 아주 많다 그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유닛 23입니다 원형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거지 지각동사 사역동사라고 하는 아이들이에요 여기 나오죠 사역동사 make have a let 지각동사 see, hear, feel, blah, blah, blah 그래서 사역동사 해가지고요 a가 a, b 목적어 동사인데 우리는 이제 a, b 이렇게 하는 거예요 a가 b 하도록 만들다 또는 허용하다 또는 지각동사 a가 b 하는 걸 보다, 느끼다, 듣다 help a, b a가 b 하는 것을 돕다인데요 여기 다시 한번 필기 드렸죠 help a, 투부정사 또는 동사원형이고요 나머지 아예 오지 않습니다 무조건 투부정사 또는 동사원형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되는 아이들 자 247번에 make the days count a, b죠 count는요 중요하다 라는 일형식 동사로 쓰입니다 적어 볼게요 필기해 봅니다 주어 count 마침표 빵 그 다음에 밑에 주어 matter 마침표 빵 이 답은 전부 다 뭐죠? 주어는 중요하다 일형식 동사 수동태로 쓰이지 않겠죠 과거분사로 명사를 꾸미지도 않습니다 일형식 동사 주어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248번에 써 the apple fall a가 b 하는 걸 보다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다 그죠? 자 또 마찬가지 너무 중요하니까 필기를 일일이 다 썼어요 수업 준비하면서 그래서 have a, b, let a, b, observe a, b, hear a, b, feel a, b, help a, b인데요 자 요거 help a, b만 빼고 나머지는 b 자리에는 뭐가 오면 안 돼요? 투 부정사를 쓰면 안 됩니다 지각동사, 사역동사에서는 투 부정사를 쓰면 큰일 난대요 큰일 날 것도 없는데 하여튼 시험에서는 자꾸 그렇게 나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영어의 유창성 fluency라는 측면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지만 우리가 시험 패턴 시험 영어에서는 이렇게 많이 시험을 치니까 어쩔 수 없어요 help a, b는 b 자리에 두 개가 다 올 수 있다 투 부정사, 동사원형 그렇죠 다 올 수 있습니다 자 유닛 24로 갈게요 현재 분사는 목적격 보호로 쓰일 수 있겠죠 그래서 현재 분사 보호는 혁명이라고 그랬죠 보호는 혁명, 형용사, 명사 형용사, 명사 그래서 형용사의 범죄에 현재 분사, 과거 분사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올 수 있는 게 이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여기서 외워서 될 건 아니고요 위에서 사실은 정리를 다 해서 오는 겁니다 ing가 나오는 경우 예를 들어서 keep a ing, get a ing 이렇게 의미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어가 목적 a로 하여금 뭐뭐하게 만들다 이렇게 뭔가를 시작시키는 느낌이고요 그 다음 keep a ing 많이 쓰이죠 a가 계속해서 ing 하도록 만들다 뭐 이런 것들이에요 예문을 통해서 익히시고요 태양이 뜨는 것을 보았다 네 이렇게 ing 하고 뉘앙스 차이는 있지만 동사원형 ing 다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7번에 보면 saw the words shaking ing이고요 notice 258번에 following 이런 것들이고요 260번에 get us ing walking 261번 keeps you ing 이렇게 포인트 잡아서 해석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유닛 25에 과거 분사를 목적격 보호로 쓰는 건데요 사실은 과거 분사를 목적격 보호로 쓴다 a가 즉 목적어가 수동적인 존재면 이 b 자리에 과거 분사가 오는 것은 대부분 다 그러하다 대부분의 동사가 그러하다 예외가 있습니다 let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 bpp 형태로 써요 그냥 단순하게 pp를 못 쓰고 b 동사를 하나 붙여서 쓰고요 help 같은 경우에는 pp가 오지 않습니다 돕다 help pp 오지 않습니다 자 make a b죠 그래서 보시면 266번 내 목소리가 들리도록 만들다 즉 다른 사람이 내 목소리를 듣게 만들다예요 내 목소리는 들려지는 수동적인 존재니까 과거 분사를 썼죠 267번 we heard our national anthem played 국가가 연주되어지니까 과거 분사를 썼죠 268번에 feel themselves observed 스스로가 관찰되어지고 있는 것 누군가가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것을 느꼈다 역시 과거 분사를 썼죠 그 다음 269번에 noticed them filled 그것들이 채워지는 걸 보다 전부 다 목적어가 수동적인 존재니까 과거 분사를 쓰고 있습니다 270번에 keep you for motivated도 마찬가지고요 예문들 너무 좋으니까 책 보면서 해설지 참고하셔가지고요 문법 포인트에 맞게 잘 해석할 수 있도록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26번에 have 목적어 pp를 따로 이렇게 또 써줬네요 have가 사역동사로 쓰이는 건데요 이렇게 의미의 차이가 있다 have my hair cut 이거는 과거 분사 컷이죠 컷 컷 컷 동일하니까 컷 컷 컷 그래서 과거 분사 컷을 쓴 거고요 내 머리를 가 잘리도록 만들다 우리 한국어는요 나 오늘 머리 잘랐다라든지 나 오늘 이를 뽑았다라든지 이렇게 내가 마치 한 것처럼 뭘로 가능하죠 내가 머리를 자를 수도 있고 내가 내 이를 뽑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는데 영어는 이제 그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모습을 정확하게 표현하죠 내 머리가 잘리어지도록 만들었다 그렇죠 내 자전거가 stolen 전문 도둑이 그렇죠 훔쳐가도록 만들었다 뭐 이렇게 그건 농담이고요 그런 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내려가시면 276번에 have it reviewed 그것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검토되어지도록 만들어라 it은 수동적인 존재야 그죠 essay라는 것은 글이니까 글은 검토되어지는 거니까 과거 분사를 썼고요 have you had something stolen 뭔가가 훔쳐짐을 당한 적이니 이 말이죠 그래서 과거 분사가 앞에 있는 something을 꾸빕니다 자 그런 식입니다 279번에 보면 had some food delivered 과거 분사죠 배달되어지니까 과거 분사로 명사를 꾸민다 이런 것이죠 자 5형식 너무너무 중요한 5형식에서 그 목적격 보호 자리에 어떤 것들이 오는지를 살펴보았고요 다시 한번 위쪽에 표 강조를 합니다 여기는 5형식 동사들 대충 다 들어가 있어요 그죠 어지간한 것들 물론 이거 지금 A2 부정사 쓰는 동사 엄청 많아요 많은데 지금 몇 개만 이렇게 쓴 거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표로 정리된 것들이 이 표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동사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는 것이다 고 기억을 하시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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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